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의 겉옷이 오고 있습니다. 이것은 중고기도가 아닙니다. 이것은 선파하는 기도입니다. 어둠의 권세에게 말하는 기도입니다.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멸하는 기도입니다. 북한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.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.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뛰어내리시듯이 오셔서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. 사도적인 교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. 사도적인 교회는 우리는 전진한다 라고 합니다. 우리는 어둠을 통과한다. 우리는 어둠을 이긴다. 그러므로 북한은 바뀌어집니다. 여러분 북한은 바뀌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교회를 일으키십니다. 그 열정을 외치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북한을 덮으리라 이기리라. 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다. 즉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정부라는 뜻입니다. 이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.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. 기뻐하리라. 사도적인 교회는 땅 끝까지 가는 명령을 행합니다. 가장 어둡고 악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갔습니다.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. 어떻게든 이깁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용사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. 선파하십시오. 나는 용사다. 나의 열정을 크게 외친다.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. 주님께 승리의 환호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시대형성 7시간 방언기도 타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는 7시간 기도회 때 오후 10시부터 선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선파했을 때 강하고 약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. 선포기도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선포기도 한 번으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병고침과 축사 그리고 삶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 함께 연합하심으로 흑암의 세력을 묻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